네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고블린과 같은 상황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홀딩하고 있고요 최고점 0.214 이더 지금은 다소 조정된 가격 0.125 이더입니다 매수 가능한 수준이었던 바닥 가격 0.014 이더에서 최고점 15배까지 가격이 상승했었던 상태이고요 근데 이 뭔지도 모르는 이상하게 생긴 해골 NFT가 지금 인기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킹오브 NFT 블루칩 오브 블루칩 이 베이시 커뮤니티 쪽에서 자침 샤라웃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NFT도 특별하게 무언가가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피 베이시 커뮤니티 쪽에서 샤라웃 했고 이외에 많은 종류의 블루칩 홀더들이 매집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진유인 언데드를 가장 많이 홀딩한 블루칩 진영은 고블린타운, 샌드박스, 메이시, 쿨캣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네요 저는 일단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이슈라던가 혹시 로드맵이 생기게 된다면 또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수하는 내역들을 매번 디스코드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시죠? 혹시 안 보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꼭 챙겨 보시고요 벤틀릿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였습니다 다음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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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alt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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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